안녕하세요. 윤리어 네어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기타도 있고 1990년대 중후반에 락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때 홍대 가서 드럭이라는 클럽에서 크라잉넛, 노브레인, 위퍼, 18크럭 이런 밴드들 음악 들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공연 보면서 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이란 게 어렸을 때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음악이라든지 그때의 문화적 경험이 사실 평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나이가 마흔을 넘은 아저씨가 됐지만 저는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고 그때의 문화적인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옛날 음악을 들으면 그때의 기억도 나고 힘이 나잖아요. 최근에 노브레인의 예전에 기타리스트였던 차승우 차승우 기타리스트가 아카이브K라는 사이트에서 세기말 대한민국 인디신의 태동이라는 주제로 해서 글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그때의 추억을 언젠가 한 번은 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차승우 형님이 쓰신 이 글보다 더 제가 정리를 잘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그냥 제가 한 번 낭독해보고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 글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재가 3부까지 돼 있는데 그때 90년대 중후반의 홍대를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한 번 이 글 들어보시고 옛날로 한번 돌아가보시죠. 세기말 대한민국 인디신의 태동 1부 2023년 7월 5일 차승우 20세기 언저리의 풍경은 불길한 징후로 가득했다. 1993년에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를 필두로 아시아나 항공 추락 서해 회리호 침몰 94년과 95년에 이르러서는 한강 다리와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헬게이트가 열려버렸다. 1997년에 IMF 사태로 새천년을 목전해둔 대한민국은 국가부도를 선언했다. 외환위기는 곧 실물분야의 위기로 전염되어 둑이 무너지듯 극히 짧은 시간 사이에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가정이 붕괴되고 자살자가 속출했다. 양극화,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 이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다시피 했던 사회의 일면이 짙은 어둠 가운데 모습을 드러냈다. 패배와 허무의 시기, 서브컬처의 태동은 필연적이었다. 당시 나와 같이 성난 청춘들에게 있어 더 이상 기성세대가 제시할 것은 없었고 TV 따위의 매체에서 새로운 경향이라 호들갑 떨며 젊음을 표상하던 그 모든 것이 역겹기만 했다. 당시 세계 청년 문화의 흐름을 주도했던 미국에서 시작된 얼터너티브 무브먼트는 이내 전세계적인 유행을 맞았고 이는 그간 문화적 동토의 땅이었던 대한민국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계적 청년 문화의 동시대적 수용이라는 점에 있어서 서슬퍼런 군사정권이 종말을 구하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청년들, 소위 X세대는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다. MTV를 비롯한 다양한 음악 전문 채널과 타워 레코드 같은 대형 음반 매장 그리고 인터넷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는 PC통신을 통해 저마다의 취향을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새로운 흐름의 중심에 너바나가 있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통해 그들의 음악을 처음 접하곤 곧바로 일렉기타를 구입한 녀석들이 내 주위만 해도 여럿 있었는데 70년대 펑크록의 재래, 따위의 시시껄렁한 미사여군은 아무래도 좋았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무언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커트코베인의 죽음은 불안과 혼돈으로 상징되던 세기말 시대정신의 청사진이다. 그런 그의 사망 일주기가 되던 1995년 홍대 모처의 작은 클럽에서 추모 공연을 연단다. 원래 레게바로 문을 연 그곳은 그날의 추모 공연을 기점으로 정기적으로 공연이 열렸고 그 소문을 들은 아마추어 밴드 크라잉너시나 옐로우 키친 같은 밴드가 합류하게 되면서 명실상부 라이브 클럽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PC통신이나 한 뮤직 따위의 음악 잡지 혹은 입소문을 통해 어떤 불온한 움직임을 감지한 아이들이 홍대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각기 배경은 다르되 같은 정서적 온도를 공유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아이들에게 상수동 86-3호 지하는 일종의 해방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자 2부입니다. 2023년 8월 2일 차승우님이 쓰신 글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홍대 일대는 비교적 조용한 지역이었다. 일반적인 대학가 상권에 그것과는 구별되는 무언가는 있었달까? 언제부터인가 카페 골목이 형성되더니 곧 개성적인 바나 클럽이 골목 사이사이에 털을 잡으며 다양한 부류의 몽상과 보헤미안들 또한 각자의 둥지를 찾아 홍대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동시대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였던 압구정에서도 혹은 신천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부류의 출현이었다. 부류라 표현했지만 그것은 범홍대라는 서식지 아래에서 여러 갈래의 양상으로 구분되었다. 테크노클럽, 발전소와 황금투구 또는 명월관의 레이버들, 브리팝이나 얼터너티브 뮤직을 향유하던 스팽글과 클럽빵의 병약하고 예민한 청춘 군상들, 마스터플랜, 내 힙합키드 등 홍대 앞은 여타 여러 서브컬처가 한데 섞인 용광로와도 같았다. 드럭 또한 1995년 5월 홍대 주차장길과 명동에서 양일간 벌였던 스트릿 펑크쇼를 시발점으로 펑크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공히 했다. 당시 고교생이었던 나는 또래의 친구들과 크라이베이비라는 밴드를 꾸려 막 공연 활동을 시작한 무렵이었다. 나름 강남 인근에서 날고 기던 아이들이 모인 덕에 밴드는 지자체 주체 밴드 경연 따위의 무대를 휩쓸며 급기야 악구정의 롱미 아마데우스라는 클럽의 정기 출연, 이미 레전드였던 신하위의 오프닝 무대에 서기도 했다. 꽤 야무진 고딩 밴드가 있다는 입소문 때문인지 이런저런 음반 제작자들의 콜이 있었지만 그들이 제시하던 모든 것이 시시껄렁하게만 느껴졌다. 밴드는 지미 헨드릭스나 크림, 야드 버즈 등의 고색창연한 커버에서 벗어나 무언가 격정적이고 유니크한 나만의 이야기로의 변화가 절실했다. 꼰대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지금 또래의 아이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것, 입에 발린 근사함이 아닌 엉망진창의 상태로 온전히 드러내는 것, 문명이 문을 두드리듯 그렇게 펑크록이 찾아왔다. 자, 3부 글입니다. 23년 8월 30일 기타리스트 차승우 님에 의해 쓰여진 글입니다. 1996년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있어 펑크록 원년이라 해도 좋으리라 상수동의 지하에서 암약하던 어떤 움직임이 곧 바깥세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클럽 드럭이 제작한 컴플레이션 앨범 아오네이션1의 발매는 하나의 신호탄이었다. 타인의 자본에 의탁하지 않은 채 철저한 자급자족 간의 수공업 형태로 만들어진 제대로 마스터링도 거치지 않은 물건이었지만 그러한 조악함이 되려 미학적으로 다가왔다. 당시 시점으로는 족보도 없던 크라잉넛과 옐로우키친의 매치업은 실로 위대한 것이었다. 소위 엘리트 음악인들의 구태의연한 프로페셔널리즘, 더 나아가 온갖 엄숙주의와 부조리의 조롱과 야유를 날리지만 왠지 모를 애수와 처연함이 공존한다. 그렇게 먹고 살기도 팍팍한 시대를 관통한 거침없는 일갈은 자신을 나고 자라 자처하던 수많은 청춘들의 송가가 되었다. 내가 크라잉넛이라는 새로운 밴드에 대한 소문을 처음 접한 것은 1996년 여름 즈음으로 기억한다. 수능을 앞두고 또래의 아이들은 대학 입학과 진로 문제로 고민할 시기였다. 말달리자를 듣고 또 그들의 아수라장과도 같은 공연을 목도하곤 나의 최종 행성지는 결국 클럽 트럭이 되어버렸다. 초기의 트럭, 그 공간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곳엔 그 이전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아수라도가 펼쳐져 있었다. 형형색색으로 머리를 물들이고 피어싱을 한 아이들이 1층 입구에서 지하 클럽으로 이어지는 난간도 없고 비좁은 계단에 줄줄이 늘어 앉아있는 통에 입장하는 것 자체가 꽤나 깃발리는 일이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욱이 상상을 초월하는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 이곳이 지옥인가? 들어가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와 습기 좁은 공간을 가득 메운 아이들의 무리가 무자비한 비트에 맞춰 서로 몸을 부딪히며 고래고래 아우성을 친다. 그리고 제대로 된 무대도 조명도 없이 연주인지 노이즈인지도 모를 괭음을 만들어내는 밴드 집단 발광이 이런 것이구나. 그저 의식 속에서만 자리하고 있던 어떤 상이 눈앞에 실시간으로 전개되니 강렬한 카타르시스 해방감이 느껴졌다. 나는 즉각적으로 그 지저분하고 쾌쾌한 공간에서의 특별한 의식에 멸교되고 곧 드럭의 열성 지지자가 되었다. 고교 졸업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나의 밴드 크라이베이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나는 행색부터 완연한 펑크키드 자체였고 당시 드러머였던 이상민 훗날 긱스의 드러머로 활동하게 되는 그 이상민은 재즈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행을 택했다. 결국 시안부 유닛이 된 채로 드럭밴드 오디션을 보려 했으나 이미 하우스밴드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방과 후 귀갓길 마을버스 안에서 나를 부르는 뜻밖의 인물 문인이자 음악평론가였던 성기완 형과의 뜻밖의 조우였다. 그는 당시 음악 비평 모임 얼트바이러스의 일원으로 대규모 공연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일찍이 신하이 콘서트의 오프닝으로 선 크라이베이비의 무대를 보곤 좋은 느낌을 받았다나 이미 공연의 얼개는 다 짜인 상태이니 특별 출연 정도로 참가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 소란 이라 명명한 그 공연은 대한민국 락페스티벌 최초의 형태로 당대의 비주류 음악지신이 총결집했다. 시도 자체도 라인업도 획기적이었다. 당시 막 활동을 시작한 델리스파이스 자우림의 전신인 초코 크림 롤스 그리고 드럭밴드 크라잉넛 옐로우 키친 위퍼 갈매기 벤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뜻밖의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다. 합니다. 하고 말고요. 마을버스 안의 우연한 만남 이후로 상황은 급정개. 당시의 나로선 연대 노청 극장의 규모와 수많은 관중도 그러했지만 무엇보다 드럭밴드들과 한 무대에 선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었다. 더구나 오디션에서 실력도 보이지 못하고 벤치를 머금 바가 있지 않던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싶었다. 여기까지 혹시 공감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 차승우님 글도 엄청 잘 쓰시네요. 진짜 예전에 드럭에서 노브레인 공연 같은 거 봤을 때 사실 저는 노브레인에서 개인적으로 차승우 기타리스트가 제일 멋졌어요. 물론 중간에 탈퇴하고 나름 본인의 음악을 추구해서 그 음악도 되게 좋게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노브레인이 보여줬던 그런 펑크록에 대한 열정은 크라잉넛하고 다소 결이 좀 다른 느낌이었죠. 노브레인이 조금 더 센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글이 계속 연재가 될 텐데 오늘은 1, 2, 3부를 제가 읽어서 영상으로 남겨놨는데 나중에 글이 좀 더 연재가 돼서 쌓이면 그때 또 모아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1990년대 중후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펑크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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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즐거운 음악 생활 하시고요. 좋은 음악 많이 듣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연재된 거 모이면 그때 다시 영상 한번 남겨볼게요. 감사합니다.